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뭔데요? 저는 무조맨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깥 양말 그냥 지금 신는 겁니다 아니, 지금 취향이 좀 독특해요 강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바깥! 예! 잘하는데? 자, 이거 그 어디인가요? 이거 뭐 베개도 있고 딱 지금 잠들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자, 오늘 달려라 방식의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오, 피아노 파티 피아노 파티 자, 준비 시작! 야, 난 골드로 섞... 아, 뭐야? 어? 야... 실버 자, 완성하시면 먼저 먼지로 비행기를 돌려주시면... 하이! 자, 진, 3번 하이! 하이! 3번 하이! 아니, 비행기 어떻게 접어? 비행기 잘 접어, 뭐해? 비행기... 비행기 어떻게 잡아 나왔습니다? 아니, 왜 여러 개를 접고 있어요? 하하하 비행기 어떻게 접냐? 일단 모르게 소리 내, 그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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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니, 순서가 정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던져서 옷에 착륙을 시키라고 했는 거야? 맞아요 아, 거리 아니었어? 거리? 거리 아니었어 난, 난 유니콘으로 와 있어, 유니콘으로 유니콘이요? 헉! 들어와! 어? 진짜 왜 저걸 왜 사서... 사서... 나, 얘로 가봐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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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와, 저... 인터넷셔널, K 팝 K, 센세이셔널, 션샤인,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시립, BTS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가져가고 싶다, 이거 봐봐, 봐봐, 뭔데? 야, 이거 괜찮다 귀엽지, 이거 형, 가져가세요, 괜찮다 끝나고 가져가야 돼, 이거 아, 뭐 하지? 5 4 3 2 진짜 비영 같은 거 골랐다 나, 이 가운데 바지도 나쁜 거 같아 나 바지야? 바지 아니야? 제이 형, 널 입어라 던질게요 자, 지비 꼴등 자, 뒤로 불러와 주시고요 오, 계량 한 번 어? 어? 실패 머리가 저기로 향하지 않았죠? 자, 내 차례야 우와, 대박이다 튕겨냈는데? 이거 맞죠? 인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셋이 싸움이 돼요 가세요 형들, 형들, 동성하게 가시다 여기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 야, 여기 꺼 괜찮다 형들이 제일 싫은 옷이 뭐예요? 아... 몰라, 아무나 걸려라 완성됐어 예스 저 이거죠? 오른쪽, 오케이 무난하네요 괜찮지 않아요? 난 바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우, 나 여기 아주 좋아 꽂혔네 야, 꽂혀버렸네 아, 나 바지 좀 갈아입을래 어? 아, 사우나구나 자, 늦게 나오시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볼칙 벌칙, 벌칙 벌칙 받아도 안 돼 2분 나갔습니다, 2분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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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은 벌칙이라면서요 네, 지민이 형이다 도착, 도착 아, 꿀팁이야 아, 너무 힘들어 환불 완료 지금 거의 저 무라 1채예요 색감이 완전 잘 맞습니다 네, 무라 1채입니다 전체의 캐릭터 자체입니다 네 그렇네요, 어우 형이 가장 먼저 접었는데 그걸 선택하다가 되게 따뜻해 형, 등 한번 보여줘요 짜잔 대박이다 다 마음에 들죠? 정우 씨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평소도 계량한 번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네, 저기 뭐가 안 좋아? 아, 우리가 지금 함께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렛츠고 자, 지민이 생각했습니까? 아, 그래 지민이 그거야? 오케이 아, 그거야? 뽀랄라, 뽀랄라, 라지 뽀랄라 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정우가 막혔어 얘들아, 어떻게 큰일 났어 아, 정우가 아, 이게 뭔데?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정우가? 아, 10초 지났습니다 일단, 일단,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릴 줄 아는 애들이 배치를 한 거지? 아, 오케이 이제, 이제, 이제 남준이 그림 아니다 돼서? 인경하고 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그리기에는 너무 아니, 형, 할 수 있어요 아, 상의력을 짜내봐야, 형 아, 이렇게 간다고? 이거, 아니, 나 네 거 보고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넘기세요 오케이, 자 뭔지 알지? 뭐요? 아 뭔지 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많은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봐봐, 봐봐 미서야, 나는 이거 진짜 쉬운데 그냥, 아이, 쉽지 틀렸어 아니야, 이거 쉬워 허벤, 아니, 저 천장님이 정상한다, 바로 야, 하하하 아, 하하하 언제 그랬냐고, 또 정상 아, 하하하 뭐야 우와 왔어? 자, 왔어 아, 오케이, 간다 시간이 없어, 진 여기야, 여기 그거야, 그거 이거야? 아니 가자, 서자 가자 이거,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얘가, 얘가 누구냐고요 아 태형이랑 바꿔야 되나? 태형이, 태형이 일본어 보여주자 하나, 믿어요 둘, 셋 클라파 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닌가? 아니, 뭐 일맥상통해 뭐, 아미밤으로 이렇게 있길래 아미밤으로 괜찮아, 계속 공개해 주세요 나 아미밤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아미밤 그렸죠? 공개해 주세요 뭐였어요? 공개해 주세요 보라에였죠? 아미보라에! 아 무지개 보라색 어디서 문제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미보라에, 이렇게 오,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렸네 네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 지민아 아미보라에 하고 싶었는데 텔레파시 완전 통해서 와 보라에인데, 왜 아미밤을 그려, 윤경이 잘못했어 아니지, 아미를 딱 얘기할 수 있게 텔레파시가 잘 전달된 거 자, 오케이, 이렇게 하죠 아미밤이 저렇게 생겼나? 아미, 이꼴, 보라해 오케이, 좋네요 아미가 곧 보라에고, 보라해가 곧 아미다 그래,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태형이가 이거 그리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사랑해, 이건 줄 알았어 그럴만해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처음에 맞춘 거예요? 맞춘 거지, 설마 아니,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이라는 걸 부정하겠어? 만약에 이거 틀렸다고 하면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미를 부정하는 거 풍선도 보라색인데? 이건 뭐 근본 논략 이럴 거면 데뷔 안 했지 오, 귀여움을 엎혀요 오케이 귀여운데? 우와! 네, 첫 번째 게임 인정 오케이 이야, 지민 역시 아미의 힘이 대단해 지민이, 지민이 뭔가 이 RJ 느낌이 됐고 차분하게 되는 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이 분은 슬픔이시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 우리 RJ에 기원 있었구나 아, 우리 RJ에 기원 있었구나 아, 우리 RJ에 기원 있었구나 가시죠 자, 뭐야, 대서? 어휘야 어휘야 자 뭐야, 이거 야, 와서 의미가 있나 싶다 뭐야? 딱 있는 거 그대로 자 흐흐 어휘가 없죠 이거 아냐? 베리 베리 아니야? 제작진 발음 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 기대할게 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질된다고? 뭔데? 갑자기 괜히 왜인데? 네? 아니야? 빨리 빨리 맘대로 해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박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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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맞죠? 이게 박치민이 됐어 하나 둘 셋 이게 침이지? 취미! 자 하 네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나밖에 없잖아 저기서 저기서 바라먹었네 하나 둘 셋 나 하트 하트 나 하트 하트 뭐야 뭐야 나도 하트가 취미가 된다고? 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자 안 돼요 뭐 다리 변동을 좀 할까요? 레츠 고 레츠 고 취미 레츠 고 쉽죠? 어 쉬어 쉬어? 아 이게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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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이건 솔직히 맞춰야지 난 할 수 있어 넌 이거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맞춰야지 이건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뭐라면 어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면 크면 가자 가자 형아 하나 둘 셋 빵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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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라 해라 명사로 왜 이리 많이 적는 아니 뭐 그래 뭐 그렇지 이상한 가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뭐 했네 궁금하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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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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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rvation 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 미친 아 미친 어디서 변질되는 거야 왼히 나쁜 친구 이거 5인데 모르겠다 뭐야 자 하나 아니 너무 어려워 둘 셋 셋 위에 야 이거 완전 VMware 야, 완전 VAM이잖아, 이거. 아, 뭔데? 아니, 첫 자작공인 첫 자작공인 첫 자작공인 거. 너도 잘못했어. 뭔데? 아니, 첫 자작공인 파이 김태형이다. 야, 1차원 쪽으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리만 바꿔면 돼요. 야, 내가 첫 번째 갈게요. 이런 걸로 이상하지 마. 난, 난, 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자, 너봐라. 야, 어차피 우리 이거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계속 볼 거니까. 근데 진짜, B형 미안한데 솔직히 넷인가 그... 둘인가 헷갈렸어? 원들인가 헷갈렸었죠. 원들은 또 뭔데? 원들은 아직 안 풍경, 풍경. 너는 또 풍경 또 이름이 제어... 자, 자, 준비 시작. 아, 진짜 쉬운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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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하! 뭐, 너 그랬어?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오케이, 왔다. 넷, 넷. 내가 뭐야,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준아, 하나, 둘, 셋. 이거 딱 표현되는 게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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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그치. 남준이 형도 좀... 털뚝한. 나,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왜 이렇게 가볍게 해 봐. 자, 하나, 둘, 셋. 야,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빨리 가자.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질내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화면, 왜 이렇게 표현해 가볍게. 오케이. 2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자, 어느정도 들어 주세요. 어느정도.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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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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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걸 해야지. 10초. 진짜 사우나 온 것 같네. 사우나? 가볍게 생각해 봐. 자, 오바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가볍게. 1차원으로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자. 아니, 가볍게. 가볍게 가자. 자, 가볍게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가볍게 가. 그림으로 그려. 가자. 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는 게 가볍게. 하나, 둘, 셋. 응? 뭐야, 뭐야, 뭐야. 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가자, 가볍게. 오케이, 가볍게 갈게요. 딱 보면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예요? 아니,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갑시다. 정구아. JK, 둘 중 하나야. 정구아,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어렵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어, 그렇지? 여긴 좀 쉽게 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남준이 거 보고 맞췄어. 뭐야, 이거였잖아, 정답이. 근데 확실히 모르니까. 혹시 있어, 이런 게 있어. 오케이, 줘. 애매한 선을 잘 넣어준다. 보여줘, 보여줘. 됐어. V LIVE야? 아, 참. 또 이거네. 가볍게 갑시다, 형. 형,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원초적으로 나는 원시인이다 생각하고. 뭔데? 아니, 잠시만. 내가 본 거는 이게... 오케이. 형, 원시인이야. 원시적으로 2. 원시적으로 2. 너무 가볍게 갔는데? 2. 어디서 저렇게 한 거지? 가만,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 같네. 저거가 B 아니에요? 야, 정구이가 잘했네. B. B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김태형입니다. 내가 잘 못했어, 이거는. 야, 어렵다. 좀 단순하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생각해. 단순하게 가자. 몇 개 나왔어. 오케이. 진짜 가볍게 한다. 뭐 하는 거야? 가볍게 생각해. 제이홉이 구멍이야. 제이홉 스파이야? 제이홉 스파이다.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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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았어. 길게 생각해, 길게. 길게 생각하라고? 길게 생각해. 하나, 둘, 셋. 가볍게 생각하자.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야, 심프린스 베스트야. 야, 이거 베스트야.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이거 혼나야 돼, 진짜. 가볍게. 하나, 둘, 셋. 가볍게 가야지.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잠깐만. 잠깐만. 좀, 근데 좀 많이 가볍다. 잠깐만. 어, 야. 아, 가볍다, 가볍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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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가볍지. 뭘 생각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니까. 뭐야, 내가 모르는 거야? 시민이 한 3초밖에 없어. 시민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야 돼.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안 해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자, 그게 있네. 뭔데? 이게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 이거. 이게 맞다고? 장난해요? 이게 장난해요, 이거? 나는, 나는 뭐,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쟤는 진짜... 야, 지금 전국이 가고 있냐? 쟤는 화백이야, 화백. 전국이야? 진짜 첫... 5초, 5초는 너무 여유있지. 어, 이거 가자. 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거는, 이거는 왜 불러? 원시적으로 가요. 그래, 이거...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기린 맞어, 기린 맞어. 자, 공개해주세요. 자! 여기 봤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오케이. 기린! 야, 그만해. 형, 문제라니까요, 남준이 형. 기린에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디 가봐, 가봐. 그래서 이게 뭐지, 키메라인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신인가? 용 같기도 하고. 형, 포 리얼. 자, 이제...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좋아요. 오케이, 이제... 이제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가장 문제. 아, 가만히 있자. 아, 가볍게 가자. 그래, 이거는... 아, 진짜 가볍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아, 나... 야, 가볍다. 진짜 가벼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야, 이건 진짜... 이건 못 맞추면 이상한 거다. 가벼워, 가벼워. 하나, 둘, 셋. 하나, 셋. 이해해줘라, 이거는. 이건 이건 2가 된다. 우리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는 맞추지. 얘 맞춰야 되지. 오, 진짜 잘 된다. 아, 남지가 비행됐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렇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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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나쁘지 않네. 저 한글이, 이죠? 한글이, 이죠. 하! 따랐, 탓.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소전으로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이건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하하하하. 그랬을 때 딱 내고.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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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동심의 세계에서 나왔다. 자, 오늘의 결론은 방탄소년단은 코끼리 기린 정도 해야 겨우 맞춘다. 코끼리 기린. 장시어 코끼리 기린 정도. 어. 첫 번째 공제에 나와 있었다. 1, 2, 3, 4. 아, 이건 너무 쉽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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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아, 진짜. 답답하나, 진짜. 야, 애매하면 뭐하나. 가자, 가자, 가자. 애매하면, 애매하면. 야, 애매하면. 야, 차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 4. 아, 이건 너무 쉽지? 1, 2, 3. 1, 2, 3. 1, 2, 3. 이거지. 알겠습니다. 야, 야. 아, 이거 너무 쉽지? 1, 2, 3. 1, 2, 3. 1, 2, 3. 뭐하냐? 아, 이거 아니야? 아. 뭐했냐? 뭐했냐? 셋. 뭐하냐? 아, 이거 아니야? 아.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 당연히 이거지. 아, 얘. 이거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야, 이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아, 이건 너무 쉽지? 1, 2, 3. 아니, 형. 야. 아니, 형. 이거지. 이게 왜 나왔나? 공구에 가볼 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지. 봐봐,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야. 야, 이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또. 방탕한 남자. 한자, 두자인 거 아니야? 뭐 있냐? 뭐 있냐? 아니,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둘, 셋. 설마, 설마. 야, 얘는, 얘는 딸이네요. 누가? 누가 봤는데? 야. 야.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는 결과잖아. 야. 야. 야, 마셔야 될 거야, 이 씨. 야, 광고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지. 야. 아, 씨, 이러고 있잖아. 야, 너 꼭. 야. 오케이, 이제. 아이티, 애매하면 이거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다 사랑이네. 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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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잖아. 야, 야, 야.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어요. 야, 누가 왜 이러고 했으면 진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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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이건 정답입니다. 아미가 나오기 이상은 오답입니다. 맞아요. 아미는 옳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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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태형이 왔어도 맞힌 줄 알았잖아. 나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형이 왜 하는거야? 우리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총. 몇 문제 중에 총 문제 맞히셨는데? 네? 많이 맞췄다. 라운드. 라운드. 빨리 빨리 얘기해 줘. 라운드. 라운드. 협동심이 어디서 있는지. 위에서. 참 어렵다. 태형아, 고맙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리, 대리, 대리. 몇 초 걸렸어요? 이 정도면?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9개 메뉴래요? 야, 태형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태형아, 시킹 서리원 먹자. 시킹 서리원. 딸기 빙수 하나 시키고 뭐. 딸기 빙수 하나 시키고. 딸기 빙수 하나, 팍핑수 하나. 그리고 뭐. 모칸 더 포에이 보. 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슈팅 스타로. 슈팅 스타로. 엄마는 웨개인. 왜? 여기 유창같은데요? 아, 정신 사나고. 슈팅 스타로 3개, 엄마는 웨개인 2개. 슈팅 스타로 3개, 엄마는 웨개인 2개. 슈팅 스타로 3개, 엄마는 2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빨리 집중. 아람, 지민 씨.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벌칙 있다고. 아, 근데, 근데 저는, 저는 무조건이잖아요. 그죠? 만약 지민 씨가 1등 하면 벌칙 안 하세요. 설마 뭐 이거 입고 뭐 어디 갈 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벌칙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입은 국장으로 축복하는 거 하시겠어요? 아, 이걸로요? 저 나쁘지 않아요? 예? 저 좋아요. 나 나쁘지 않아요, 나. 야, 나쁘지 않다고? 나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저 이거까지 가능해요. 이거 이렇게까지. 야, 니들만 생각하지 마. 이 형이 제일 큰 일하지. 야, 가자. 모르겠다, 나와야 되잖아. 야, 한여름이라고. 이 형이 제일 큰 일하지. 솔직히. 정국이는 좀 당연히 저거 입고 할 거 같고. 벌칙 아니라도. 내가 만약 벌칙 해야 되면 고무신 준비해달라고 할 거야. 벌칙, 벌칙 정해. 벌칙, 벌칙 뭐로 해? 이걸로 출국하게 해요. 이걸로 출국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게 제일 무난해. 출국이 이제 기대도 안 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사복 입고 달방 촬영할 때 그때 나머지는 다 그냥 정상적인 사복 입고 오는데 입고, 한 명은 입고. 그 한 명은 그냥 똑같은 거 입고 오기. 그런 거 괜찮네. 오케이, 어때? 오케이, 지금 옷으로 한 번 더 사랑한다. 네, 한 번 더 사랑한다. 정국이한테는 상인데.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 예외해서 도와줘. 아, 오케이, 오케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지민이? 어때요? 아, 그래. 지민이께 클래식하고 좋아. 일받이 시원하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나는 스네이크. 나, 오케이. 뭐, 뭐 동물이랑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인데 동물 모션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는 곰. 섹시한데? 와, 곰이 섹시한데? 섹시한 곰이야. 자, 나는. 이게 돌려서 이렇게.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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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구이. 너는 뭐? 오케이, 타조러 간다. 타조. 오케이. 오케이. 타조. 뭐지, 이게? 나무늘복? 개미야키. 김남주. 다람쥐. 아, 근데 어쩌게 송구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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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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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어렵다. 자, 너 부터 갈래요? 빨리 가자. 한 명씩 박자 왔어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오케이, 가자. 가. 네. ond 1998 왜 oxid해? 갈아, 갈아, 갈아. 아, 물어와서 아, 물어와서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우리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해야 할 거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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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시 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우아 , 우아iesen 오아녀 심사때들 많이 길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너무 아파 몸통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어디가야?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형이 그렇게... 내가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 마 이혼할 때 인중이 왜 자꾸 다들 내려와 하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돼있어 자, 바로 갈게요 아, 죽겠다 스피드하게 바로 시작 근데 컴퓨터가 진짜 아프다 5, 6, 7, 8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벌써 빨라져, 이렇게? 여름이 더 빨라지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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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야, 너무 아파 야, 손바닥이 너무 아파 야, 이거... 야, 이게 단점이 있다 빨라지니까 나랑 네 거랑 헷갈린다 그래? 여기 너무 아프다, 여기 자, 갑시다, 갑시다 나 이제 안 웃는다, 진짜 진지아, 이렇게 진지아, 이렇게 동모래 왕국, 동모래 왕국 더 빨라야 돼 더 봐, 더 봐, 더 봐 공짜!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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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헷갈려 뭐야, 두 번 하네 두 번 하네 아휴 두 번 하네 어휴 못 웃지 말고 아, 이거. 아, 이거. 손자를 못 따라가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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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꼭 못생기게 해야 하냐, 이거 뭐. 야, 꼭 그렇게 얘기하네? 아, 야, 하나 보니까 그게 되냐, 표정이. 나 진짜 안 웃고 싶어. 그만해. 진정하자, 우리. 진짜 안 웃고 하자, 진짜. 막판이니까. 진짜 웃지 마, 나 진정하게 안 웃어. 야, 웃는 사람도 끝나게 해, 해? 어? 웃는 사람도 지게 해, 해? 오케이, 웃지 않는 거. 웃는 건 되는데, 소리 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나면. 끝 소리가 나는 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호흡 가진 게 이제 하악. 오케이. 음소거 동물의 왕국. 형에서 끝났어요, 형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소거 동물의 왕국. 침묵의 동물의 왕국.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응원해요, 너 먹어. 아네, 너. 성 modèle 너 Mog, 아네, 너야. 어디? 왜? 왜. 표정이 너무 참고. 웃음 참는다고, 얘? 순간에 정신이 잃었어. иначе Ц ben catalogueому, 이틀 전 스케줄 끝나고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에게? 아! 아, 이거 정말 안 보이게 하자, 서로 야, 심지어 난 부위까지 알고 있어 오케이 아, 맞다 아, 그래? 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그러네 아, 이거다, 진짜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다, 와, 대박이다 1점! 아, 어렵네 자, 방금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은 김말이 튀김의 개수는? 아, 나 아까 세웠었는데, 이거 좀 많이 먹었냐? 고마워 난 정국이랑 감히 통해 하나, 정답 하나, 둘, 셋 정국아! 정국아, 네 개! 네 개! 네 개! 어, 네 개가 많아? 일곱 개! 아, 많이 먹었네 아, 진짜 많이 먹어 많이 먹었네, 야, 김말이 겁나 컸는데 아, 형, 왜? 야, 김말이가 없더라 야, 오징어 튀김도 있고, 양파 튀김도 있었는데 아, 김말이만 일곱 개는 먹었어, 네가 자, 나 튀김만, 김말이 튀김만 먹었어 오케이, 자 대단한데? 자, 맛있습니다 아, 오케이 아, 나 먹었나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씨... 자, 제가 그저께 게임을 했을 때 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했는데 과연 몇 시에 잤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맞아,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형을 믿을게요 그래, 여섯 시 아니면 여덟 시야 여섯 시, 여섯 시! 아, 여섯 시! 아, 여섯 시! 와, 나 찍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여섯 시 아니면 여덟 시였어 내가 여덟 시, 여섯 시 헷갈렸어 아, 나 왜 여덟 시로 알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여섯 시야 여섯 시 아니면 여덟 시였는데 발음 비슷하니까 나 여덟 시, 아홉 시에 고민했는데 아, 나 들었는데 까비 우리 숙소가 배달 음식이 잘 안 돼 그치? 네, 그쵸 어, 우리 몇 개가 없잖아, 앞에 할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남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아이씨... 아... 아니, 잠깐만, 뭘 마치라고? 대충 장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한남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뭐 많이 시켜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 되는데? 아, 숙소에서 그게 안 돼 아, 모르겠다, 이거 하나, 둘, 셋 치킨 아니야? 새꽃이 아니야? 새꽃이 아니야 새꽃이 아닙니다 새꽃이 아닙니다 한랄푸드웨입니다 아, 이거는... 왜? 자, 가자, 나 살게 아, 난 떡볶이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입은 속옷의 색깔은? 야, 이거... 아, 아까 본 거 같은데 아, 아까 봤잖아 본 거 같다고? 언제 봤어요? 너, 오빠는 뭐 같지? 그쵸, 환보 같지, 그쵸? 밴드 색이에요, 아니에요? 밴드 색이 아니죠? 아니, 그냥 메인 그 색이 나왔어요 아, 이거? 아, 이건 줬다, 거쳐 줬다, 이거는 호빈은... 자, 바꾸는 거 없어 하나, 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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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게요 호빈이 두 개밖에 안 입어 적었어요 호빈이 두 개밖에 안 입어 하나, 둘, 셋 50대 50이야, 이거? 자, 난 비주얼으로 간다 야, 뭔 색이야? 난 비주얼으로 간다 아... 흰색 야, 흰색 아니고, 흰색이야 형, 나 정확하게 알아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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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브랜드 색깔 두 개밖에 안 입어 맞아, 맞아, 맞아 나 하나밖에 안 입어 음악이다, 손붓아 파랑, 파랑은... 옛날에 띄었어 아, 띄었어? 다 버렸어 맞아, 맞아 자, 제가... 요 며칠 쉴 때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어떤 병원에 갔을까요?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 어떤... 제가 주말에 갔다 왔고요 아마 저에게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갔다 왔다고요? 네,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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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관심이 있다면... 아, 나 진짜... 들었는데... 아, 헷갈려, 이게... 솔직히 제가 꼴찌인데, 약간... 약간... 그런 건데... 뭐지, 뭐지? 제가 은연 중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저 이거...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종목을 말하시죠 병원에 종목이 뭐 많습니까? 자, 빨리 5,000, 3,000여... 아,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아무거나 써 사실 누구... 나 봤는데, 나도... 누가 알겠어? 와, 각종 종목이 다 나오죠 야, 이거 아니야? 치과인가, 치과인가? 남주아, 치과네 남주아, 이거 아니야? 아, 치과인가? 아, 치과인가? 아, 치과인가? 아, 치과인가? 아, 형, 나 맞았어요 아, 치과 썼는데 아, 사랑님 아, 사랑님 아, 사랑님 아, 사랑님 야, 발가락 괜찮아? 아, 발가락 매우 괜찮아요 아, 그래, 오케이 나만 맞췄어, 나만 형, 내 과 괜찮았어요? 내 과... 내 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네, 제... 내 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와, 나 진짜 많이 맞췄어 나 3개인가 4개 맞췄어요 3개 맞췄어? 네, 3개인가 4개 자, 갑시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오케이 시험으로 가자, 지민이 형 많이 맞췄는데 솔직히 인간적... 이게 TMI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 왼쪽 발바닥에 적힌 글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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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내 기억으로 왼쪽이었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나는 지민이를 사랑하니까 오케이, 나는... 지금 너 양만에 적혀있는 것만 안 하는 거지?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글자예요. 나 그림까지 그렸어요. 발 바닥이죠. 내 왼쪽 발 바닥.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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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니었어? 와우! 오른쪽입니다. 흠은 오른쪽입니다. 자, 끝났어? 끝났어? 다음 게임 뭐죠? 좋다. 두 번째 맞췄다. 한 번째 맞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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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불타고 그러네. J.O. 페이크로브. 이게 뭐야? 야, 이거 팬들도 맞춰보라고. 진! 불타고 그러네. A. S. M. R. A. M. N. Let's go! 여러분 준비했어?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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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F.A. F.A. N. N. F.A. N. F.A. N. F.A. N. F.A. N. 이어주게 돼